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옷을 짧게 입지 않는 이상 안보여 보이지 않죠? 어떻게 진짜 하나가 안보이냐? 와 한 보람이 없네 돈, 돈 벌인 것 같애 오 저기 뭐 살 수 있네? 켈벤님 5개 한번 삽니다 어디 보자 얼마지? 어 살 수 있다 사버려 사버려 주류 서비스를 제공한대 나한테 주간 수입이 이제 920원씩 들어옵니다 어디서 총소리나는데? 가끔 매니저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귀찮게 됐구만 얼마 안썼어 수입이 좋아 지금은 8만원을 써서 수입을 냈지만 이게 계속 계속 이게 구성 구정적인 수입이라 좋아요 언젠가는 이득이 될거야 주식 가자고? 주식 뭐 좋은 좋은 정보 있나? 코레기님 한계 감사합니다 임무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임무를 시작하려면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뭔 소리야 택시비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메세지로 보자 아 뭐야 아 괜히 왔잖아 다시 가 아 택시비 81달러 난리였어 아이씨 다시 가야돼 아 돈 겁나 쓰네 아 진짜 애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애는 돈이 안 따라줘 아이고 택시가 오겠지 여기까지 이 산골짜기인데 여기 어디야 어 어디로 왔어요? 뭐지 나타났어 어디서 무행님 내게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좋았어 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미션이지? 누구야 얘 아 걔네 사냥꾼 사냥 미션이다 오케오케 나 애가 너무 좋아 어 뭐야 클리터스를 따라가십시오 오케오케 내가 사냥하나는 또 기쁨차게 하지 엘크는 엘크는 항상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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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내가 사냥하나는 또 기쁨차게 하지 엘크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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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까지 나타났네 그래서 물 잡아야 된다는 거야 춘경근 야야 엘크 오케에 엘크를 사냥하십시오 보였는데 뭐지 나랑 숨바꼭질하는건가? 아 쉣! 왓더 야 엘아 뭐 야 뿔이 있는대로 조진됐는데 안맞는다 엘 자리를 잘못 짜놨어 이거 저기있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돼 뭐야 이렇게 해야돼 클리터스 이렇게 점프하면 안되나? 미들만 나랑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하고야돼요 그 갈로 그 싱크 시트에 주의한거 아 아 참 너도 는 이 요새 뭐 머리를 맞춰야 돼 역시 히 că 풀어 엘크를 돌아다보니 어?! 저기서 들렸어어! 저기서 들렸어? 어... 저기서 들렸어! 저기서 들렸어! 쟤 저기니따.. 티타투 그 아래에에에에! 받냐? 아니 근데 왜 잡기만 하고 해 건드리기 왜 잡기만 하고 해 안 챙겨? 왜 수컷만 누려야 안컷도 누려 수컷은 문제야 걔가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 너무하네 어디 안보여 왜 뿔이 달렸는지 안날렸지 뿔 달렸니 너? 아 왜 뿔이 달렸니 미안하다 뭐하나 내가 시킨다 내가 매니지대로 하는게 아니라 내가 시킨다 결국 없어졌다 그래 도망가 아이씨 지금 반응하면 어떡해 너 뿔 달렸는지 안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궁뎅기를 쏴주겠어 아이씨 너 뿔 달렸어 미안해 왜 미워져 왜 미워져 왜 미워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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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에 시키야 우리가 생태계를 포기하고 있어 깬거 아니야 이제? 아름답군 GPS 태그랑 전부 생겼어 이게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지금 전화할게 전화를 기다려야 되나? 응 왔어 오케이 사진 찍지? 또 좋은 전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네 다 긴 trave는 날이 있는 집사들이 있는 사람이란다 지금 우린 싸우면서 연결을 하면 우린 좋으려면 우리 집사들처럼 우리 부끄리지 않는 사이드라인 제 포토에 찍어볼래 내가 그것이 사진받을 지켜줄게 그럼 그 돈이 되겠네 그리고 다시 가서 다시 찾아봅시다 전화가 좀 더 좋아 뭐하니? 네 내가 말하니 우리는 알아봐 오, 이걸 사냥으로 둘러볼 수 있나 보다, 이제. 오, 좋았어. 이제 사냥으로 둘러볼 수 있어요. 이제 트레버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트레버의 옷장에 사냥복장이 추가될 때네. 사냥복장? 오, 왔다. 좋아, 좋아. 오, 운전 거친데, 이 양반?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터져! 내가 가야 된다니까? 어어? 쟨 또 그걸 순순히 준다? 뭐지? 택시를 보내달라니까, 진짜 택시를 보냈니? 온다, 온다. 저거, 저거 맞지? 저거. 내가 좀 마중 나가줘야겠다. 오, 이거 아냐? 이거네? 오, 어떻게 좋아? 오, 저거. 오, 노래 좋다. 오, 저거. 예, 단단곱님 음악 감사합니다. 스읍. 미션이 긴급출동 쟤 무시해 그냥 무시해 관심 받고 싶어 하네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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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야 얘는 누구지? 걔 아니야? 걔 뭐였지? 쟤 무시해 오우 쟤 무시해 얘네가 그 애국자 찾는 애들 강팡님 10개로 팽냐기 감사합니다 모멀바님 학교라고 사구요 이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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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짓 월유버지 영어로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최고의 나라야 제이수 헤이, 헤이 뭐지? 일렉한, 이곳을 잃어버렸어 럴짓, 럴짓 럴짓, 럴짓 럴짓, 럴짓 가리의 야, 용의자를 펌십쇼 운전 손실이 보여줄시간이고만 그만 가자 이리와 이리와 으루와 이씨야 일루와 괜찮나? 아이씨 괜찮나요? 꼼짝마! 꼼짝마요 꼼짝마! 악팡님 자식끼리서부터 감사합니다 괜찮은거 같구만 아이씨 한 명 더 체포해야되나? 아이씨 한 명 더 체포해야되나? 시멘트 공장으로 가십시오 오케오케 아니 얘네 그냥 진짜 정보 아닌거 같애 얘네 좀 또라이 같애요 시멘트 점심 모기 오어어어어어 오어어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이승 실패란 말이야! 하ㅏㅏㅏㅏeter 아 replica 깜짝 wäh는 중 아 깜짝이야 진실 옆에서 누군가 트럼 hein 줄 알았어 이모티콘님 안개로 생각해 감사합니다 어 잡아야 된다 아 오토바이 어떻게 잡아 이 똥차로 아니 사락 바이크도 아니고 이거 아니 이거 이 차로 으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 빨리 제니 저거 어떻게 잡냐고 이걸 이걸로 어떻게 잡아 이 차로 이 차로 마세도 오토바이 줘야지 저것들 저기있어 놓치지 않을거야 잡히면 죽었어 좀 저 야 좀 길로 다니면 안되겠니 얘들아 길라뜨고 왜 좋은 길라뜨고 이거 세금으로 만든 어 길라뜨고 이거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거야 이거 오오 야 같이가 야 빠르냐 왜이렇게 개똥차다 진짜 와 차좀 바꿔라 아 또 길 놔두고 딴 데 간다 딴 데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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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게 아니고 그 길이 지름길이여서 저는 길로 가는거에요 이게 스토리상 안잡히는거 같은데 어딨어 길이야 가죽도 붙는다 길이면 내가 가죽도가 붙어 죽었다 니네 끝났다 일단 좌eg에 치였을 뿐이야 일어나 슊우 오님 한개로 서포트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어 깨병부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어어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실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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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내리래 누가 오잉님 열개 감사합니다 팔 올려 그래 가 앞으로 가 어어 어 약겠니? 그래 내가 차로 치였으니까 봐줄게 가 힘들꺼야 그래 미안하다 가라고 어 야 왜 한방에 죽냐 야 왜 한방에 죽어 다시 가야 되잖아 아 안때려 이제 안때려 뭐야 어어 쟤 뭐냐 쟤 뭐냐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쉬워 어어어어어 됐다 아 야 너 누워있어 잠깐만 너 누워있어 아 쟤 멀리서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BUDDY YOU'RE COMING WITH US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